전국 장애인 철폐연대가 23일부터 서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한 가운데 서울시가 엄단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1일 평균 600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전장현의 방해 시위는 모두 82회로 4,450억 원의 사회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는 12구간 무정차 등을 통해 지하철 운행 방해를 원천 차단하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뜻을 전했습니다.